누군가의 기습 공격이 시작됩니다. 퓨가 맞는 우주와 실제 우주는 이어져 있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한 이들은 바로 프리저 형제들. 이들을 공격하는 익숙한 중력 공격. 예상대로 하체가 등장합니다. 도미그라에 의해 지옥에서 끌려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오공과 하치는 퓨를 막기 위해 임시동맹을 맺습니다. 일단 골든 형제들부터 상대하고 무의식의 극위로 간단히 프리저 제약. 그때 이들 형제들에게 심어지는 드래곤볼. 손오공스러운 놈이 나타납니다. 프리저 형제가 조정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사항용 드래곤볼과 비슷한 설정입니다. 그때 같이 사라졌던 브로리도 나타납니다. 아군이고 적군이고 4명 다 간단히 패벌입니다. 그때 또 누군가 나타납니다. 암흑 드래곤볼을 제거하는 누군가. 프리저도 제거 완료. 브로리를 도발해서 함께 사라집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체에게도 마음이 읽히지 않는 수수께끼의 남자. 가면의 남자도 사라져버립니다. 이곳은 퓨가 만든 복제된 우주였지만 선두도 있고 드래곤볼도 있었습니다. 그냥 순간이동으로 탈출해. 그렇게 복제된 레이더를 사용해보는데 남은 드래곤볼은 이곳 위에 행성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건 같이 사라졌던 베지터와 캄바와 타레스가 있었습니다. 초사이언 3 캄바에 밀리는 베지터 2대1인 줄 알았으나 1대1대1의 매치였습니다. 잦은 신정수 복용으로 새로운 힘을 얻은 타레스 그때 손우공과 하체가 나타납니다. 가면남의 정체는 블랙이었습니다. 그렇게 미뤄전 시절 신정수 중독자의 악의 사이언인에 왕자, 블루, 로제까지 이곳이 바로 사이언 천국 타레스는 악의 길을 베지터에게 넘깁니다. 하지만 악의 길을 제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왕자는 각성만 시켜준 타레스 참교육 시켜주는 왕자님 캄바마저 참교육 완료 이쪽 싸움도 승부가 나는 듯 하는데 이 블랙은 전황액이 지어지기 전에 시공간에서 온 블랙으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손우공들과 싸움에 다녔습니다. 한편 몸에 무리가 온 베지터 그때 손우공이 각성합니다. 무의식의 극이 손우공은 처음이지? 질 것 같자 블랙은 그냥 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 와중에 캄바 챙기는 캄바바라기 하츠 순간이동이 안되는 위기의 상황 셀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을 도와주는 타레스 그렇게 셀의 순간이동으로 도망칩니다. 셀도 하츠와 마찬가지로 마신들에 의해 잠시 이승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또 또 또 누군가 등장 제7우주의 전사들과 마신들이 등장합니다. 셀을 꺼내준 건 바로 슈룸이었습니다. 이자의 계획은 인간제로 계획을 꿈꾸는 블랙을 막는 것 비밀 친구가 되어버린 셀과 하츠 마신들은 손우공 베지터를 수련시키기 위해 정신과 시간의 방 비슷한 곳으로 보내줍니다. 블랙의 계획은 복제된 우주 안에서 인간들이 태어나게 해 그 인간들을 죽여 본래의 세상에서도 인간들이 사라지게 할 계획입니다. 복제된 우주는 전황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타난 후두남 너도 손우공이냐? 한편 손우공 베지터가 수련을 하러 간 뒤 나타난 악당들 닥터W의 정체는 천재학의 과학자 닥터위로였습니다. 그렇게 닥터위로 대 손오반의 대결 시작 이쪽도 한참 미러전 진행 중입니다. 토사이언3 로제를 보여주는 블랙 그때 나타난 손우공과 베지터 무의식의 극이와 초사이언 블루 폭주 제어를 컨트롤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후두남 한편 전 우주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블랙 엄청나게 파워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누군가 공격합니다. 프리저 형제들이 복수하러 온 거였습니다. 블랙은 일성장군을 소환합니다. 간단히 골든 형제들 처리 탄바가 나타나 일성장군과 싸워줍니다. 퓨전라이팅 장인이 된 손오공 그렇게 오지터로 퓨전합니다. 여기 블랙도 불사신입니다. 토사이언 블루 진화를 선보이며 블랙을 제압하는 오지터 그렇게 블랙을 처리합니다. 한편 드래곤볼을 모아온 후두남 그렇게 드래곤볼로 우주나무가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웬 꼬마가 까불기 시작하는데 꼬마의 정체는 퓨였습니다. 시간의 미궁에 갇혔던 퓨는 도기독의 힘으로 탈출했던 것 브로리가 쫓아왔습니다. 지원군들도 같이 등장 전설의 사유인과 악의 사유인의 웅장한 대결 근본한텐 안되지 토사야인 포 한계돌파 오지터와 토사야인 블루 진화 오지터로 퓨전합니다. 퓨도 최고치의 힘을 냅니다. 그렇게 퓨전이 풀려버리는 이들 베지터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손오공들 위기의 순간 시간의 교황신이 막아줍니다. 길을 융합하는 손오공들 그렇게 에네르기파를 날립니다. 이건 못 막쥬? 그럼에도 버텨내는 퓨 연결고리를 자르려는 손오공 우주나무의 에너지를 벗기지 못합니다. 원기욕을 모으는 요령으로 우주나무의 힘을 컨트롤 해냅니다. 퓨를 이기기 시작하는 손오공 그렇게 퓨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하고 우주나무는 시들어버렸습니다. 토키토키와 베지터들 등장 칸바와 브로리 두 싸움꾼들은 둘이 손잡고 싸우러 갔나 봅니다. 그렇게 우주를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한편 다시 등장한 후두남 동료들이 있었던 후두남 그렇게 드래곤볼 히어로즈 신시공 대전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히어로즈 시간의 교황신편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